백동지가 쓰러지는 장면은 오늘 아침 동영상을 보고 알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조준사적이더라고 박근혜가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진화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조준사적을 할 수가 없다고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농산물값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할 만정 이렇게 한 농민을 길가에서 무자비하게 물대포로서 썰뜨린 이 정권에게 정말 우리 농민으로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살인자다. 박근혜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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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에서나 한편 불끗한 잔일용이었습니다. 갑자기 물대포 세대 중 한 대가 바로 병남기 어르신의 발부터 시작을 해서 발에서 시작했는 것이 바로 얼굴, 가슴격으로 왔습니다. 병남기 어르신이 한 2, 3m 정도 뒤로 넘어졌었고 제가 달려갔을 때는 병남기 어르신의 귀, 입,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87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질 거 없는 경찰의 폭력성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적으로 간 줄 아는 그러한 악랄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14일 날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이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직사 그리고 특정인을 조준하는 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제 집회에서의 경찰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노동자 민중 13만 명이 서울의 모임에 맞는 것이 누구인가 12월에 총파를 통해서 반드시 노동계약 저지하고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데 앞서 드려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금지시킨 차백 설치와 원천 봉쇄 서슴치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이렇게 짓발란 행위를 그냥 놔두고 볼 겁니까? 그 현장 책임자 그리고 직접 작동했던 사람 구속처벌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요. 뭐 당연히 경찰청장 파면과 대통령 사과는 뭐 저희도 이미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경찰당국의 폭력 진압으로 농민 한부대 생명이 위독하고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무신은 고막이 찢겨지고 각막이 손상되었다. 수십 명이 골절 등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해 500명 이상 시민이 피부 발적과 수십 명권 박근혜는 퇴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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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살인원이 경찰청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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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라! 한글자막 by 한효정